상상코칭은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1대1 코칭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공부습관을 만듭니다. 상상코칭은 담당 코치가 매주 1대1로 방문, 학생 수준에 맞춰 30분 단위로 코칭합니다. 상상코칭 앱으로 출석 체크하며 코치, 학생, 학부모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앱 또는 상상코칭 플래너를 이용하여 주간 학습 목표 달성을 체크하고 코칭 질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피드백합니다. 코칭 1주차에는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코칭이 진행됩니다. 코칭 2주차부터는 학년별 교재 내용을 참고하여 학습코칭과 진로코칭, 인성코칭 및 부모코칭을 진행합니다. 코칭 마무리 단계에서는 일주일간 지킬 학생 목표를 코치와 함께 계획하고 앱에 기록하여 자신과의 약속을 정합니다. 이 상상코칭은 녹화된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코치와 학생의 실시간 1대1 라이브로 진행되고 교재와 영상,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생생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성적 향상 코칭은 플래닝 전문 코치가 학생들의 전반적인 시간 관리를 스마트 코칭 기법으로 코칭하는 시간 관리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플래닝 전문 코치가 온라인으로 스케줄 관리를 진행하는 사이버 클래스로 공부 체크 10분, 목표 설정 5분, 감사 코칭 5분으로 20분 구성의 코칭을 주 3회 60분 진행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 위치에 대한 이해와 1대1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시험부터 공부 습관, 인성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우리는 동화서상 에듀코의 상상 코칭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향한 즐거운 상상, 동화서상 에듀코의 상상 코칭과 함께하세요.